하나만 읽겠습니다 트라지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복원님 써랑썰레였는데 귀신 썰이 올라오네요 저는 귀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씹다가 어? 맞아! 하면서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상병 말 병장 초 인자하시던 대대장님께서 예편을 하시고 훈련의 진심인 대대장님께서 취임하신 뒤 대대에는 혹한기 일정 훈련이 잡혔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훈련장으로 간다 그러다가 중대장님께서 질문하셨죠 그럼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위병소랑 무기고 근무가 있습니다 위병소랑 무기고 근무는 상근들을 투입한다 강근들도 전쟁이 터지면 현역으로 전환되는데 근무 써봐야지 라는 대대장님의 결정을 했자 우리 상근들은 만세삼창을 불렀습니다 1년 전 일병으로 혹한기 훈련을 하며 혹한기 훈련장에서 좁은 텐트 안에서 일주일간 지는 경험을 있던 상근들은 혹한기 훈련장의 좁은 텐트에서 일주일 지내느니 대대에서 근무를 서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죠 그렇게 우리 상근들은 대대로 모였습니다 대대 안으로 들어가자 대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와 현역들이 혹한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대 상근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대대에 누가 남는지 아냐? 전부 다 간대지만 지동실 근무자는 상근들은 물이잖아 신입 소대장이랑 본부 중대 두 명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 일주일 동안 그럼 한번 잘 지내보자 아무것도 없었나? 이번 혹한기 대대 상근들 전부 훈련장으로 가는데 말입니다 자 그럼 건물은 면대장 그들로만 되자 그게 지통실에 근무표 작성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동기들은 지통실에 들러서 암구어와 근무표를 확인했죠 근무표를 본 저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무는 2시간 동안 서고 4시간 동안 휴식 로테이션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무기고와 위병소를 각각 돌아야 되니 사실상 4시간 근무의 2시간 휴식 저는 바로 면대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면대장님께서 대대장님과 통화 후 근무 계획을 수정하셨습니다 6시간 근무 12시간 휴식 무기고 위병소 근무 합쳐서 12시간 근무 6시간 휴식으로요 그야말로 기적의 조삼모사 근무표가 결정되자 동기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를 했죠 야 이거 가능한 근무냐 이게? 근무소가 바로 잠들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결론이 나자 병장들이 항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통실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행군이 끝나면 근무 인원 몇 명 추가 보내준다고요 그렇게 우리 상근들은 일주일 근무를 준비했습니다 현역병들이 훈련장으로 떠나기 전 저희 면대 상근들의 눈치를 보자 그것을 느낀 눈치 빠른 저와 동기가 훈련장에 떠날 준비를 하는 대대상근에게 왜 우리 눈치를 보냐고 물었죠 야 현역병들 왜 저러냐 눈치 엄청 보는데 자기들 없는 사이에 생활관 더럽힐까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상근들의 논의에서 현역병 생활관은 쓰지 않고 도서관은 상근들의 생활공간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말하는 느낌상 책상들과 책꼬지가 진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작은 구식 생활관의 관물대에 대신 책꼬지가 진열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곳이었죠 대대연병장에서 완전군장을 한 현역들과 대대상근들이 사연을 마친 뒤 훈련장으로 행군을 시작하며 차례대로 연병장을 나서고 대대의 면대상근 19명과 소대장 1명 현역병 2명만 남긴 채 저희 면대상근들은 도서관에 모여 자신들의 가방에서 바리바리 싸운 물건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까까와 판타지 소설들이 쏟아졌고 그것들을 한 곳에 모으니 과자가 산을 이루더라고요 최연장자인 저의 선임이 소대장에게 비싼 과자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통실에서 근무자들하고 같이 드시지 말입니다 잘 먹을게 야 그리고 이거 새 근무표 소대장이 근무표를 건네주자 2시간 근무에 6시간 휴식의 로테이션 근무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소대장에게 뇌물을 먹이고 소대장이 가져온 근무표를 벽에 붙인 뒤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휴 근무를 선 뒤 도서관에 돌아오자 과자 반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이야 하루만에 다 먹겠다 이 새끼들아 그럼 사람 몇 명인데 다음 근무까지 잠이나 잘난다 다음 근무했다 깨워라 그렇게 저는 잠을 자고 난 뒤 저의 근무 시간이 되자 같이 근무 나가는 후임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후임과 지통실을 향했고 지통실에 도착하자마자 소대장에게 신고 같은 건 필요 없다면 저희에게 빈탄창과 M16 워키토키를 주고 바로 위병소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통실에서 나서자 저희를 따라 소총을 든 못 보던 인원 하나가 저희를 따라왔죠 너 누구야? 대대현역입니다 그러자 저는 무뚝 행군이 끝나면 보낸다는 근무설 인원이 이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같이 근무에 들어갔죠 후임과 위용소에서 보초를 서고 현역병은 초선에 들어간 뒤 후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근데 현역병을 보냈네 대대 상근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근으로 몸이 더워서 현역 보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돈반이 대대에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대대 차량인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근무니 매뉴얼대로 했죠 정지! 뭔 욕물 왔습니까? 그러자 조효석에서 대대 중대장이 머리를 빼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네 밥 주려고요 그리고 짬찌 잘하는지 보러 왔어요 짬찌는 소대장만 한대요 그리고 저는 후임에게 차량 통제봉을 올리라고 지시한 뒤 워키토키로 지통실에 중대장님 오셨다고 연락을 나왔죠 차량이 들어오고 후임과 다시 노가리를 깠죠 아니 무슨 밖에서 밥을 만들어 오냐? 대대장님이 전쟁 중에 밥 밖에서 먹는다고 취사병 보고 밖에서 다 만들라고 했다고 합니다 2시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초소근무와 보초근무라 근무 중에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계급을 보니 일병이자 저는 말을 좀 편하게 했습니다 근무 수고했다! 그러자 현역병도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병 이상하게 계속 저와 근무가 겹칩니다 상급근무자들은 계속 바뀌는데 이 친구는 계속 저와 근무를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현역병 수가 적으니 근무 빡세게 돌린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계속적으로 초소근무를 하기에 더더욱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른 뒤 너무 심심해서 지통실에 한번 놀러갔습니다 이때 지통실 근무자도 12시간 로테이션을 도는 중이라 지겨움과 피로감이 쩔어 있었고 저를 보니 반기더라고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들어갔던 일병에 대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 일병 훈련도 끝나는 거지 와 수고했다 니들도 대대 근무자들도 수고는 면대 상근들이 많이 있지 말입니다 초소근무자 걔한테도 좀 수고했다고 전해라 초소근무자요? 걔 있잖아 일병 일병 말입니까? 대대 인원 중에 일병 없지 말입니다 뭐 아까부터 초소근무자라고 하셨는데 저희 인원 모자라서 초소근무자 없이 금입했잖습니다 애초에 보초 근무자가 초소근무까지 겸임하도록 워키토키 줘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초소 입출 기록도 워키토키 듣고 지통실 근무자다 작성하고 있어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소근무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 대대에 누군가 입출 일을 하는 지통실에 워키토키로 무전을 날리고 입출 대장을 작성하는 거였는데 근무 인원 수가 적다보니 초소근무를 없애기 위해 워키토키는 보초 근무자들 중에 선임이 가지고 나갔고 입출 대장은 지통실에 워키토키 소리를 듣고 지통실 근무자가 적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대로 도서관으로 향했고 노가리 까던 대대 상근들에게 초소근무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모두 초소근무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상근들이 항상 자신과 근무했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저희는 단체로 소대장에게 갖고 소대장은 굴아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야 추가 인원? 야 니들이 휴식시간보다 근무시간 더 많다고 해서 고심해서 3인 1팀으로 해서 2인 1팀으로 줄여가지고 근무 투입 결정했으면 당연히 추가 인원이 취소되는 거지 3인 근무에서 2인 근무로 바뀌면 휴식이 늘어났잖아 대대 인원은 지통실 근무자 병장과 상병 2명 자신밖에 없었고 행군 마치고 근무 때문에 보내진 인원 따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위병소 근무에 들어가자 그 1병 초소근무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그 근무자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또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고 이 대대에 혹시 귀신이 있는가를 물었지만 우리 대대에서 만들어진 이후 누가 죽은 일 따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그 초소근무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귀신과 싸우고 계시는 국군장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